8탄 인터라고스 여기는 코너 자체가 어려운 곳인데 스타또 1,2,3 우와 F1 타다 보니까 돌아버리겠다 될 수 있으면 데모는 안 보려고 하는데 아 미쳤다 F1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아닌가? 내가 변속을 안 했나? 아 내가 변속을 안 했나 보네 야 왜 이렇게 안 꺾여? 아이씨 너너넣고 있었네 어이 미끄러지는 거 봐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어 그냥 기록만 하나씩 세우고 그냥 접어야 될 것 같아 진짜 미치겠다 어? 뭐야 이거? 어? 멀팅이가 없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뭐지? 뭐한거지? 이게 왜? 이게 왜 되지? 아무 기대도 안했는데 뭐하자는거지? 아니 난 이제 허세도 못부리겠어요 도저히 이 게임 이 게임 더이상 못타가있어 이제 갑자기 저걸로 잃었어요